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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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 뭐야 아니야 착각하셨던 걸이라고 네 오늘 심지어 우리 둘 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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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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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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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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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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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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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뱀뱀 자, 내려가실 분들은 좌우층 계단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흔들판다 발생지 평소에는 비상금로입니다. 비상금로 내려가실 분들은 좌우층 좌우층 계단을 좀 이용해 주세요. 자, 실수는 실수 좀 많으십니다. 네, 실수는 실수는 많으십니다.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도 보시면 한강변에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좀 보시면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만 구의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열기구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초록으로 레이저를 보이시는 하늘에 점이 보이십니까? 바로 달이 떠 있습니다. 다음 주한화의 주제가 드레이밍 문입니다. 그래서 달을 띄우고 초록색 레이저를 계속 비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형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제 다음설을 진행을 할까 하는데 조금 더 기존에 지금 캐나다 스페인 팀의 멋진 영상과 불꽃도 아름답지만 아마 우리 주한화의 불꽃 쇼가 모르긴 모르고 나도 여러분들 훨씬 더 크고 웅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함께 하시면서 기존에 꾸셨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연애를 하시고 가족의 손, 친구의 손, 연인의 손을 잡으시면서 함께 그 꿈을 꾸시고 또 이루기를 서로 기대하면서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요. 네. 꿈을 주셔야 된 스토리가 있는 쇼입니다. 워결대교, 이제 앞에 보신 워결대교와 하늘에서 멋진 그 쇼가 연출이 될 텐데요. 워결대교와 하늘에서 멋진 그 쇼가 연출이 될 텐데요. 네. 네. So as you all, you know that the main hero always appeared last. Maybe you've been waiting for the last team, Korea, as we just saw, you know, through the 63 building. So the topic of the performance will be dream. This will be about story of a dream. So with the last performance of a team, Korea, you're dreaming about the free future and that you have own dream.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다음 수서가 남아있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여러분께 선사할까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여러분 무료하실까봐 헬로 63이 또 도와준다고 하네요. 준비를 좀 했다고 합니다. 63빌딩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헬로 63 준비됐으면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Levian has filmed a very good time with a new brand pro tournament. Kiriひき cio psbang. Neu harinais. 제 주 Maybe it's shot at us. She's INB brand new we want. 남자가 Latin co-site for sale. 여태 가ай. 다 왔어? 여행을 주셨어 안 돼 안정고 도로파 있어요 오른쪽에 있었어 오른쪽에 있었어 삽삐기 방향으로 쥐고 나가네 아니야 여기 어디 고구마 식사 고구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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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기야! 고기야! 방탄소녀! 화장실 갔다올게 화장실 갔다올게 화장실 갔다올게 화장실 갔다올게 화장실 아, 이거 봐요 이게 된다니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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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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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화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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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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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래 현재 여의나루역은 임파 혼잡으로 인하여 퇴제 및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여의도역, 색강역, 환승센터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울세계불뽕축제 2018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 여의나루역은 임파 혼잡으로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여의도, 색강역, 환승센터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 종료 후 시존부대에서 8시 40초부터 9시 30분까지 세일조와 13세기 연출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시원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